안녕하세요 AI 하나입니다 저번 시간에 도커 윈도우로 하는 거 한번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도커를 좀 더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도커 컴포즈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과 실습으로 배우는 도커, 쿠버네티스 쉽고 명력어 중심으로 잘 나와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도커 컴포즈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겁니다 일단 도커 컴포즈 자체가 저는 이걸 리눅스 환경에서 오늘 진행을 할 건데 그 PIP 인스톨 한 다음에 도커 컴포즈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거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어? 설치가 안 돼 있나? 어쨌든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되죠 그 다음에 근데 항상 뭔가 설치하기 전에는 이 PIP 인스톨 업그레이드를 해준 다음에 설치하는 게 더 좋긴 좋아요 미리 만들어 둔 게 3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핸즈온 머신러닝 이 구조를 한번 보면요 먼저 도커 파일이 있고요 리카이어먼츠가 있고요 도커 컴포즈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도커 명령어 해가지고 런 뭐 IT 뭐 되게 복잡하게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미리 설정을 도커 파일 도커 컴포즈 리카이어먼츠로 해놓고 이 설정의 순서대로 그냥 바로 실행을 해버려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거를 보겠습니다 도커 파일부터 볼게요 오 이거 줌 그리고 전 시간에 배웠던 요거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도커 파일이 일단 제일 위에 보면은 엔비디아의 CUDA의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아 온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CUDA나 CUO DNN을 설치를 하는 게 뭐 버전도 맞춰야 되고 이런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공식 이미지를 사용을 하면 설치가 되어 있고 이걸 활용하면 된다 이거 그대로 쓰면 되고요 시간 설정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업데이트를 이제 파이썬 패키지를 업데이트를 해 줄 거고요 그리고 나눔 고딕체 다운로드를 받아서 요거를 설치를 해 줄 겁니다 듀피터 랩에서 바로 실행을 할 거고 일반 환경하고 다르게 가상 환경 만들어준 다음에 맵플롤립의 폰트 한글로 해서 나눔 고딕으로 해가지고 잡아 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폰트가 깨지는 일이 없겠죠 그리고 리카이어먼츠 파일에 있는 걸 한 번에 깔아 줄 겁니다 그러면 파일에는 우리가 설치하고 싶은 라이브러리 패키지들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렇게 만들어 준 가상 환경을 파이썬 그러니까 내 주피터 랩에 파이커널로 해가지고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파이썬 3.1로 해가지고 이게 생기고요 이게 다 깔렸으면 주피터 랩을 실행을 해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S 컨트롤 X 한 다음에 저장을 했고요 수도 나노 루카이어먼츠 제일 위에 보시면 텐서플로우 이 버전으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사이킨런 부터 XG 부스트 플러리 웬만한 라이브러리들을 핸즈업 머신러닝에 나오는 걸 설치를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커 컴포지 파일을 보겠습니다 구조를 보시면요 먼저 이 버전 3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똑같이 넣고요 그 다음에 항상 야물 양식은 이렇게 땡땡 하고 그 다음으로 간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 띄어쓰기 두 개를 한다 탭을 절대 치면 안 됩니다 띄어쓰기 두 개를 하고 땡땡 하고 뒤에 이게 이렇게 띄어쓰기 이런 거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에러가 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하위 단으로 갈 때는 또 두 개 들여쓰기를 하고 이 빌드 해가지고 지금 있는 도커 파일을 그대로 빌드를 한다 지금 있는 위치에 있는 모든 거를 빌드를 해라 라는 거잖아요 도커 파일을 빌드하고 포트는 외부 8888번을 외부 8888로 옮겨 달라 주피터 랩이 8888번이죠 그리고 볼륨은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게 종료가 되게 되면 모두 다 없어지기 때문에 제 컴퓨터에 있는 드라이브를 여기다 붙여서 작업을 하고 작업이 되는 실시간으로 제 컴퓨터에 있는 드라이브도 업데이트가 되게끔 볼륨을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볼륨 마운트를 이런 방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 드라이브에 있는 시놀로지 이렇게 잡아줬어요 저는 시놀로지 나스의 드라이브를 항상 리눅스에 붙여놔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모델을 다운로드 받을 때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항상 제 드라이브로 해서 다운로드가 같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서 이게 다음번에 불러올 때도 모델을 다시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없게끔 이렇게 캐시 드라이브를 설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인바일러먼트는 주피터 랩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트랜스포머 캐시를 여기 위에 설정했던 이 경로를 잡아줌으로써 이걸 다시 다운로드 받을 때 새로 다운로드를 받을 필요가 없게 캐시 설정을 해준 거죠 그리고 디플로이 리소스는 이 엔비디아 드라이브의 이 디바이스를 이걸 쓸 수 있게끔 해줘서 쿠다를 쓸 수 있게끔 해준 겁니다 그렇게 야물 파일을 구성을 하게 되면 빌드 도커 파일이 만들어 놓은 그 순서대로 이 야물 파일이 있는 설정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슬래시 둘 해서 빌드 하겠습니다 먼저 돌아가고 있었던 게 있어서 이거 다운 한번 해주고 그러면 리무브드 됐죠 항상 도커 컴포즈는 업 한 다음에 다운로드 이렇게 해준 다음에 빌드를 하더라도 이렇게 빌드를 해줘야 됩니다 빌드를 이렇게 해줬고요 그러면 저는 이게 다운로드가 미리 받아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다운로드를 안 받은 거고 이거 처음에 실행할 때는 시간이 걸리는데 다음 부분부터는 그냥 바로바로 실행이 됩니다 자 쿠다가 잘 실행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클릭해서 주피터 랩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볼륨 붙였던 볼륨 마운터 붙였던 게 잘 들어와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폴더로 아까 야물 파일 이 경로로 해서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한번 핸즈온 머신러닝으로 여기에 있는 걸로 실행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개씩 실행을 이런 식으로 보면 GPU 설정 잘 되는 거 볼 수 있고요 모델 다운로드 받아서 학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라이브러리들이 하나도 에러가 나지 않죠 그리고 모델을 기존에 다운로드 받았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불러오는 거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맞추는 것도 볼 수 있고 지금 GPU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실행되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모델을 학습합니다 학습이 지금 GPU 사용해서 잘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핸즈온 머신러닝이 바로바로 실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파이토치 같은 경우는 크게 설정이 복잡하지 않은데 텐서플로우는 에러 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커를 이용하면 바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른 것도 제가 두 개 더 올려놨는데 조금 수정한 다음에 올려둬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거 도코 컴포즈 업해가지고 쓰실 수 있게끔 환경 만들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AI 하는 아이였고요 모르는 거나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